불기 2561년 12월 22일 문수순환 검요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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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2561년 12월 22일 문수순 검요법회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세법공상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시 보공중 부생 부수상행시 무한이 비설시 무색성양 비조건 무한계 내지 무한식해 무무명경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 진별도 무지영 무덕이 기무수 톡보보 보코이임타의 판냐 바라밀다 고신부가에 부가에 고 구유봉포 월리 전도봉상 구경열반 삼세제구 여이판냐바라밀다 고즉안욕따라삼냐삼보리고지밐냐바라밀다 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동동주 형제일체고진실부르고설바냐바라밀다 아제아제파라아제파라승아제보지살바 아제아제파라아제파라승아제보지살바 전복가를 하겠습니다. 사자국을 하소서 강도범을 주소 새 인연을 믿어서 새 인연을 뱉도록 새 인연을 뱉도록 사자국을 하소서 새 인연을 뱉도록 새 인연을 뱉도록 선수님께 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새 인연을 뱉도록 사 inevitably Mont ду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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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파경, 사경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진리를 등진 사람들 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참다운 이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너무 그래 생각할 게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참다운 이치를 등진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이치를 등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과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리고 또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방편성도 좀 들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철이 아직 덜 된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경고할 때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무슨 귀신이 잡아간다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꼭 순사가 잡아가고 귀신이 잡아가고 큰일이 벌어지고 해서가 아니라 철이 덜 된 아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과장된 그런 경고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아주 썩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철이 다 들고 나면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보아왔지만 말하자면 이 법화경을 비방한 까닭에 이와 같은 죄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험한 소리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좀 일부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줄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줄 두 줄을 일단 읽겠습니다. 광농 심란하야 영불 문법하며 어무수급 여항하사에 생즉 농아하야 재건 불고하며 상처 지옥을 여류 원관 하며 그랬어요. 광농 심란하야 진리를 던진 사람들 진리를 던진 사람들 참다운 이체를 던지고 사는 사람들은 광 미칠광 자죠. 그리고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귀가 멀고 그 용은 귀로 듣는 게 아니래요. 그래 용은 귀가 없다죠. 그래서 귀먹을 용 자는 이제 용 용 자 밑에다 귀 자를 썼어요. 용의 귀 용의 귀는 있으나 마나 하다 하는 뜻에서 함은 생긴 게 참 그 재미가 있습니다. 심란하다. 마음이 어지러워 가지고 어떤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불문법하며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며 하는 것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법자 한번 볼까요? 물수변에 갈 것자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자연의 이치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이는 것인데 뭐 불법이나 세상법이나 자연법이나 일체가 전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급성장한 나라 그러니까 온갖 것이 그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식물도 급성장해버리면 썩고 넘어지고 바람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견디 내지 못하고 식물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경제도 국가 발전도 급성장해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따르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또 더 큰 문제야.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 그게 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고 우리가 살아서 그래요. 사람 욕심만 앞세워가지고 어무수급 항하상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간지스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런 옳은 무수한 급동안에 그런 말입니다. 생즙 농화하여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문득 첩자입니다. 생즙. 문득 귀먹고 벙어리가 되어서 그것도 상징적인 뜻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등기면 재건이 불구라 여러건이 아니 비설시니 눈기 코 혀 그것이 불구하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재건이 불구하다 참 이치로 보거나 또 불교의 개혁상의 가르침으로 보거나 참 불구한 불구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전부 인과관계고 인과의 법칙은 부채미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자연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은 그 전부 인과관계인데 그게 인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지금 병원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하긴 하지만 이 또한 뭐 인과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인과관계로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재건이 불구하며 상처 지옥을 항상 지옥과 같은 고통에 처하기를 여유 원관이라 놀이동산에 놀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놀이동산 일부러 가잖아요. 가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노는 곳이 이 원관 놀이동산입니다. 지옥에 아주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 있기를 마치 놀이동산 드나들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음포를 놔 놔야 어리석은 중생들은 정신을 차리고 함부로 하지 않죠. 당연합니다. 쓰시겠습니다. 광농 신난 나야 미치고 귀 멀고 광농 이렇게 경고를 했건만은 이런 거 다 듣고도 또 안 듣는 안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광농 신난 나야 광농 신난 나야 영불문법 하면 어 무수가 이어서 항아사에 생첩농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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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농아야 atcher 해을 책은 불구하며 감사합니다. 상처와 지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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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의 상처와 지옥을 상처와 지옥을 상처와 지옥을 상처와 지옥을 상처와 지옥을 여기 사퇴하면 자기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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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르면 나는 모르겠다고 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거가 틀린 것이다. 비방하면 괜히 구업을 짓는 것이죠. 죄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치인들 비판 잘 안 하거든요. 왜냐? 그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비판합니까? 누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는가 그거 꼭 그대로 믿을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그런 꽁꽁이 속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평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 보통 서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 속은. 없는 일을 꾸며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 있는데도 덮어 씌우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함부로 이야기 안 해요. 모르니까 그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방사경고로. 그러니까 경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난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야지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도 함부로 비방은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 옳죠. 바른 자세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많다고요. 그 다음에는 두 줄을 읽겠습니다. 약적 위인이라도 농맹음화하고 빈궁 제세로 이자장음하며 수종갈스와 계라 옹저인 여시등경으로 이의복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죠. 약적 위인이라도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저 앞에는 축생이 되고 너무 비방하면 진리를 등지면 축생이 되고 설사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귀 멀고 눈을 덮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덮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아 이거는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두 글자가 다 벙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빈궁 제세 둘 다 벙어리를 전에 부닭하고